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오스 정선우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이창훈입니다. 요즘에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요. 저희 주변에서는요. 입맛 없다고. 그렇죠. 그 밥뿐만 이렇게 구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럼요 그럼요. 삼겹살도 굽고 옳고기도 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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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들 드시는데요. 그런 분들이 사랑하시는 상품이 있습니다. 바로 DSW의 와이드 그립이죠. 맞습니다. 우선 넓기 때문에요. 삼겹살 여기에 버섯 밥 다 볶아 드실 수 있겠고요. 또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프리미엄 다이아몬드 코팅이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도 간편합니다. 맞습니다.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요.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. 어떤 구성인지 저희가 자랑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. 맞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 이 와이드 그립을 선택하시는 분들께요. 똑같은 브랜드입니다. BSW의 칼 6종 세트까지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칼 블럭 세트까지 싹 바꾸시면서 맛있게 그릴 요리하실 수가 있는데요. 거기다 저희가 가방까지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코팅이 달라졌어요. 코팅이. 보세요. 굴러다니죠. 고추다니는 굴러다니. 지금 보시면 엉기는 게 아니라 밑에 통통도 챙겨나가지 않아요? 지금 이 양념이 저희 코팅이에요. 삼중 프리미엄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아무리 강한 양념이 올라와서요. 이게 양념이 정말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차갑게 미끄러집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스텐레스 조리기고. 남는 공간에는요. 그렇죠. 밥도 올리실 수 있어요. 아 밥도요? 네. 보시면 이 밥이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지금 보시면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엄마가 해요. 아빠가 또 이렇게 하고요. 아빠가 옆에서 붓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게 행복이에요.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는 시간. 그럼요. 그럼요. 그게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. 또 온 가족이 보여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. 누군은 엄마면서 와이드 그릴. 그것도 프리미엄 삼중의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가져가시는데 이것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칼 블럭 세트까지 가져가시는데 이거 블럭까지 드려요. 맞습니다. 이거나만 해도 가격이 7만 9천 원. 7만 9천 원인데 따로 돈 들이지 않으시고요.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어때요? 좋죠?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방 기구를. 더욱이 좋으실 거고요.